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경찰청은 지난해 휴가용품과 관련된 인터넷 사기 가운데 37%가 7월에서 8월에 집중됐다며 캠핑 육풍구와 에어컨 선풍기 같은 가전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주의하라고 밝혔습니다. 특히 성수기 호텔 숙박권이나 물놀이 시설 입장권을 판다며 긴급처분, 특별할인 등으로 광고한 뒤 돈만 가로채는 수법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경찰은 온라인 구매 시 애플리케이션 사이버캅에서 피해 신고 이력을 조회하고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